자 안녕하십니까 대상홀딩스 주의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개미입니다 23년도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줄 어떤 종목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연밀하게 풀어드리고자 또 호재거리를 하나 가져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녹화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한동훈 전 장관님 정치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정재 배우님 한동훈 장관님 같이 친구 사이 그리고 뭐다 여기 부회장님과 우리 이정재 배우님과 연인 사이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이어주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동훈 전 장관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번에 1월달 2월달에 나올 총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게 호재가 하나 터졌는데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전 장관님께서 어떻게 됐다 비대위원장으로 앉았다 자 이 비대위원장에 앉은 건 정치 테마의 아주 큰 호재거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총선이 아닌 뭐다 차기 대선주자로 보고 있다는 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대위원장이 앉게 된다면 공청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공청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공청권이 생기게 된다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비판도 하면서 지금보다 비대위원장 앉으면서 나름 지지율이 나쁘지 않게 올라와 있는 이 와중에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한 번 더 올려주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우리 전 장관님께서 우리를 절대 희망시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동훈 전 장관님께서 일단 비대위원 출마를 해서 우리가 일단 어떻게 됐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무엇이냐 대상으로서 우리의 차기 총선이 아닌 뭐 대선주자로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판도가 바뀌었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차트만 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이타를 나와주면서 사실상 바닥으로 가는 게 직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다? 호재를 터뜨려주면서 올려주었다 사실상 이 이타에서는 우리가 넘어주면서 큰 상승을 나와주면서 두 배 이상의 올라가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이 매물대들 이 매물대들이 조금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세력이 지금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상 떨어뜨렸던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 지금 외인들도 같이 들어와 주었다 상호펀드도 같이 들어왔다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한동훈 전 장관님 EU의 대상 홀디스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M&A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M&A가 어떤 분야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미용 분야입니다 미용 화장품 분야인데 이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샤 회사와 지금 미팅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해서 지금 곧 나올 예정인데 지금 아직 협의까지는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관계성이 있어서 우리가 1월 2일부터 개장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 보면서 세력이 올려줄 때쯤에 그때 어떻게 된다? 빵! 터뜨려줄 것이다 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 공시야 우리 한동훈 전 장관님 파워로 인해서 우리가 대선 주자로 나가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더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시 테마 처음 하신 분들 우리 강성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거야 나와 계속 황금 개미와 함께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진기유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와도 될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매수사점 들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와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눌림목이 와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M&A와 추가적인 뭐 한 전 장관님 파워로 인해서 같이 올려줘서 뚫어줘서 큰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뭡니까? 대선에 나간다는 건 이게 엄청난 호재거리인 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만 봐도 딱 나옵니다 덕성 보겠습니다 와우 급상승 나왔죠 와 미치겠습니다 이거 보고 보십시오 이거 와우 이거 여러분들 대장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장주였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3천원에서 어떻게? 만수천팔병까지 갔다 와우 정치 테마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가 조금 힘들어 보여도 정치에 관해서도 잘 몰라도 대략적인 흐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정치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주식판에 들어온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향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덕성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서현이란 종목이 있었죠? 서현은 어떻게 갔습니까? 날라갔었습니다 이렇게 날라갔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와 함께 했던 분들 그러면서 우리 대상홀딩스도 날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전고점을 만들어준 이때 여기 점을 콕 찍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점을 여기 콕 찍었다 지금 무엇이냐? 세력이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나 못해도 이 자리는 갈 거야 이 자리는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관님이 지금 어떤 거다? 지금 영웅처럼 등장을 해서 대선 후보가 이제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 차라리 총선 안 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총선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님 봐도 영 총 1 대선입니다 총선에 한 번도 안 내고 대선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지금 20, 30대 기성 그리고 40대, 50대 되는 뭐다? 국회의원을 싫어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완전한 그 인지도가 그냥 바닥입니다 국회의원에 나갔다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 비대위원장 즉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출신을 주화하지 않는다 즉 무엇이냐? 한동훈 장관님이 될 수 있다 지지율도 나쁘지 않다 비대위원장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어떻게 되는 이정재 대우님 테마 같이 울고 들어갑니다 대상 홀진수가 우 우선주가 먼저 갔었죠 우리는 이번에 대상 홀진수가 보통주가 훨씬 더 파워가 세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느끼셨습니다 한 번에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바로 올라갔다는 거 제가 여기서 춤에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봤을 겁니다 이만큼은 수익을 일단 축하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축하 파티하고 샴페인 깔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강성 주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황금개비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무언가 있다는 건데 그 무언가가 제가 말씀드린 샤, 땡만 있느냐? 아니죠 다른 큰 무언가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안 돼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샤, 땡과 지금 콜라보를 준비 중입니다 대상홀딩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17,000원이라는 걸 찍어줬으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의 전 장관님의 대선 출마 발표에 있어서 한 번 더 주가를 빵 쳐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게 최소 17,085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느끼게 올해 마감이 됐으니까 내년 우리 설 전까지 어떻게 되겠냐 40% 수익 예상합니다 40% 수익 예상합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40% 이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 자, 이 번호로 어떻게 보냈냐 연구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매수를 나갈 수가 있다 우리 대상홀딩스가 작은 회사가 아니다 우리 대상그룹이 이제 자금 확보가 대상홀딩스 차례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려주다가 보다 제가 최소 봅니다 대선 후보 이정재 테마 뭐? 샤땡 MOU 체결 끝났습니다 이 세가지만 가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잠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정재야 죄송합니다 내가 이정재야 내 여자친구가 있는 내 여자친구가 부회장으로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 뭘 하나 터뜨리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정재 배우님은 혼도 많아 근데 지금 와이더플래닛에 들어가 있어 배주주로 들어가 있죠 지분 정리하고 어디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엔 대상호징스에 들어올 수도 있다 와이더플래닛도 뭐 어차피 한동훈 장관님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가 부회장으로 있는 뭐? 기업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강성주주 여러분들 이거 받아 놓으시고 너무나도 반응 좋아서 제가 우리 신규 타점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무료로 기분이다 우리 새해 선물로 제가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상호징스 대응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호징스 대응자료인데 24년 우리 MOU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랑 샤 우리가 같이 뭐다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대주주 지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성주주 여러분들 저를 믿고 들어오신 우리 강성주주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 이슈 내용이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내가 공유 무료로 공유해드렸다 근데 우리 신규 타점 신규 타점 노리신 분들도 제가 이걸 공유를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새해 선물로 드릴게요 자 한동훈 전 장관님의 이슈 일정 대선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자 그냥 일개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이거야 포부가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동훈 그냥 우리 영웅이 나타났다 영웅 출연 영웅 출연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호징스 날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처음 이제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타점 잡기가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대상홀딩스만의 뭐다 소통방을 열어놨다 우리 1500명 가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라이브 잡아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대응하시지 않고 예약 체결만 걸어놓을 수 있게 제가 무릎에서 사고 어깨 팔 만큼 무릎에서 사고 어깨 팔 만큼 그만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4년도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이 되신 우리 전 장관님 한동훈 장관님 우리 보실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대선주자부터 대권후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당선될 때까지 우려먹을 수 있는 대상 호딩스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수익을 공유해드리겠다 여러분들 내가 30% 가져간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 받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익 가져가세요 빨간색 계좌로 만들어진 게 내 올해 목표다 그래서 올해 황금김이 23년도에 350%의 수익을 냈습니다 약 350%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수리 빼고 350%다 근데 24년도에는 어떻게? 100% 올린 450% 목표로 잡겠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수익을 공유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리포트에도 같이 남겨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황금개미 함께하면은 우리 다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잘하려면 운동선수 들어가면은 반이라도 합니다 우리 반 정규 1등 따라다니면 어떻게? 반 15등이나 할 수 있죠 돈을 벌려면 누굴 따라하라? 주식을 잘하려면 황금개미를 따라하라 그러면 못해도 수익 가져간다 대상홀짱스 제가 목표 40% 일단 단기 목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한테 좋은 종목이고 이슈가 대박적인 게 터져도 뭐다? 타점 자체가 망가지면 우리가 포지션이 잡히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없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크게 못 보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타점에 있습니다 이 타점이 제일 중요한 거라 매수가 기술이고 매도가 예술인 만큼 제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다 짜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대상홀짱스로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날까지 제가 24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4년도 1월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